네, 사실 두 가지 지점만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하나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얘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산이 도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는 데가 없으면 좀 가능한 거랍니다. 산교통에 대한 대표를 주자라고 생각하는 거란데 종교통에 대한 의미는 뭔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환경이 있잖아 지금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입증하는 것 같고요 주말에는 환경이 지금 반항쟁이 해동되어서 전혀 나고 싶고 지난 연말에 대종기준 작전 여자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신경 기자에게는 약간 미각사 틀어집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 지금 기록할 때 난이다 이런 이야기 났습니다 단선 찾고 가실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변환기라는 기준의 비정상 상황에 신경은 나를 정말 마무리해 장하고 타는 편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도 행적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직원은 공간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상관을 주시는 것이 문화가 주시는 것이 운조입니다 운조가 되는 것이 제가 네, 그런데 제가 총리에 계시는 부분을 총리했을 때 받아듣고 있는데 500m 떨어진 대통령의 관주 쪽을 보면서 모자가 있으면 되게 다른데요. 그거를, 종료가 되면 물리기ína가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끝으로 좀 그가 말할 때 기억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인들이 종교한으로 종을 내고, 마지막 시에서 다시 산업자분들이 일어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